안녕, 형들! 20대의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 도시니야. 오늘은 탄소저감 프로젝트, 시제로에 대해 소개할게! 시제로는 카본과 제로 두 단어가 결합된 이름으로 기후 위기로 인한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탄소제로, 온실가스 제거라는 목표를 가진 프로젝트야. 최소 20년 이상을 바라보는 프로젝트라는데 실제 경북 영주의 발전소도 보유하고 있고 경북 봉화의 부지 매입 후 두 번째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어 태양이 뜨는 한 지속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한국전력과의 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된대. 대부분 민팅하고 나서 그 돈으로 뭘 하려 하는데! 시제로는 민팅 모금액으로 발전소를 돌리는 게 아니야. 오랜만에 실체가 있는 NFT잖아! 이번에 민팅하는 건 드루이드 NFT이고 발행량은 3,000개인데 왜 그러냐면 있는 법 없는 법 해외 사례 등 다 검토해봤더니 다우의 법적 구성요건이 최대 3,000명 이내로 구성돼야 한대. 드루이드 NFT는 클레이튼 체인, 스닉픽은 자연과 환경의 보호자로 묘사된 PFP NFT이고 가격은 무료, 민팅 날짜는 6월 중순이야. 드루이드 NFT의 혜택은 시제로 토큰을 얻을 수 있는 이벤트 참여권과 추후 탄소중립 NFT 구매 시 할인권 등이 있어 민팅을 앞두고 프라이빗 믿업을 진행하는데 강남역 토크밸류에서 6월 8일 7시부터 8시 30분 6월 10일 11시부터 두 타임 나눠서 진행하니 참고해 시제로 재단이 그간 어떻게 이끌어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갈지 어떤 발전기에 투자해서 배당 수익을 얻는지 등 허황된 소리만 늘어넣는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겠대. 참석만 해도 2만 3천원 상당 토큰이랑 텀블러, NFT 헤어드랍을 해줘 그리고 최대 34만 5천원 상당의 럭키드로우까지 할 수 있어 관심 있는 형들은 믿업 구글폼 신청에서 프로젝트 설명 듣고 상품 받아가던지 아니면 화리 이벤트 구글폼 작성해 형들 투자는 본인 선택 영상이 없는 내용은 Do You Only Search 알지? 구독도 본인 선택이야 화이트 NBA